오빠! 내가 맨도 맛있냐고야? 아, 근처에 스키지를 끄서 왔다가 배고파서 밥 먹어야 돼 밥 먹자고? 밥 먹자고? 많이 먹을 거야? 아, 많이 먹어봤다 내가 뭐 얼마나 먹자고? 저만 먹자 평냉 평냉 아, 평냉 좋지. 나 완전 사랑하지 내가 또 먹어봤어? 많이 먹지 나는 나는 하몽냉면 이런 거 아예 안 먹어 평냉 먹어? 난 무조건 평냉이야 그냥 잘한다 내가 방금 그래도 웃었어 아직도 오늘 하자 나 차 두 차 잘 해놓고 왔어 가자 렛츠고 사회 육아 마쾱 점점 와, 맛있다. 잘 잘려. 근데 오빠, 야만당하지 않았어? 왜 야만당해? 얘기할래? 야시장 입고 왔어? 나 나온 것 같아. 처음 해봤는데 잘한다고 칭찬받았다. 나는 몸이 보여. 몸이 보여고, 배트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? 보이는 건 나도 보여. 심을리는 거야? 아니, 화가 나잖아. 밥 먹고 놀으면 끓이 나가볼래? 근데, 4개는 끓여진 있잖아. 난 4개 좋아해. 제발 잘래? 수박이? 수박! 죽지는 않는 거야. 안 죽어? 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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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면 내가 너 때린다?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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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? 봉이 높게 떴어요 예루스가 처리합니다 좋습니다 9, 9, 9, 10 오, 넘어갔어 잘 친다 했잖아 잘 친다 했잖아 고기 반발 벗어 오 2, 9, 10 3, 2, 2 1, 2 1, 2, 2 2루수가 잡습니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1, 1, 1, 1 1, 2, 2, 2, 1 1, 2, 2, 1 왜 이렇게 안 되지?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2, 2, 2, 3 2, 2, 2 2, 2, 1 내꺼 왜 여인인데 왜 이렇게 잘해? 수기주가 멋지게 처리하며 호중이 좋으며 호루야 왜 이렇게 잘하지? 바로 레이지 맞아 살만타자 초수 터줍니다 와 오빠 수배수 내밀졌지? 걱정합니다 수배수 내밀졌지? 아 이거 소리가 들었어 형 솔댁이 여기서 많이 했어 이 상황이 일로 오자고 그런거라 야 딴 데 잡아 그러면 딴 데 잡으면 바로 와줄게 어? 아 르더스 손이 부었어 아우 아우 어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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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머서자 우리 세븐에서 타격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슨 경기에서 너로는 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초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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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불레와 손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!